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SK하이닉스는 작년 매출이 42조 9,9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.8%, 영업이익은 12조 4,103억 원으로 147.6% 증가했습니다.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대인 2018년의 실적을 3년 만에 뛰어넘은 창사일의 최대 실적입니다.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보통주 1주당 1,540원의 현금 배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